어 당진아재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엑스 형사장님 겁니다. 신엑스 형사장님꺼 테스트를 하나 해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매뉴얼 있죠 매뉴얼 있는데 매뉴얼에 앞쪽 리얼 포크 135에서 142 그러니까 내가 뒤에 자전거 포크가 132에서 135에서 142면 뒷바쿠가 들어간다 이 모다가 이 모다가 들어간다 132에서 142면 음 펜스 사이즈가 리얼이 그러면 들어가고 앞쪽 바퀴는 폭이 100정도 되어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 앞쪽 바퀴 이렇게 박힙니다 다른거는 볼 거고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신기한거 요거 토크 암 온 더 프론트 모다 토크 암 더 프론트 모다나 다른 쪽에 토크 그러니까 모다 고정심 세를 조금 더 주는 것 같아요 요거 앞쪽에다가 토크 암 더 이건데 요게 요게 뭐냐면 멍이 빵꾸가 났나 이 이 이 이 클램프 가지고 어 시험 포크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자전거에 발에다가 묶고 그 다음 옆에다가 하면 이 모다가 이제 들어가는 길이 생기는 거죠 얘는 오다 왓샤 한번 꺼내 볼게요 어떤 구성품으로 되어 있냐 예 거든요 예 볼트 너트 왓샤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옆에 측면에 다리빨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고 클램핑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요기를 요렇게 고와서 어 그 모다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지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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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자리를 요렇게 만들어 줘 얘는 작네 앞쪽에다가 이제 보강 시켜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더 강하게 하려고 앞쪽에 모다가 돌아가면 조금 더 보강 해 주려고 하는거 요거에 요렇게 들어가네요 요게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힘 살 때 역할을 하는거에요 한번 더 잡아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요 앞쪽에 이제 왓샤가 좀 약하다 그러면 얘를 해서 보강을 시켜 주면서 앞쪽 텐션 바리를 더 토크암 토크암 온 더 프론트 모다 앞쪽 모다에다가 힘을 더 강하게 조여 줄 수 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해서 앞쪽에다 갖다 발라 놓으면 텐션을 더 먹일 수 있다 앞바퀴에 그렇게 먹이십니다 앞바퀴 보강을 더 칠 수 있다 앞바퀴 쪽에 약하신 분들은 요거를 가져가서 다 때려 놓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받아왔어요 이게 몇개 받아왔냐 근데 10개 정도 받아온 것 같애 하여튼 먼저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임자고 아 그래서 이래 놓고 이쪽 누구야 신 x 영 자 사인 거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아 자 파츠 여기 있구요 그 다음에 모다 센서 아 모다 케이블 가지고 와서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다 일단은 얘 앞바퀴인가? 어 앞바퀴 아 뒷바퀴구나 뒷바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 어디갔어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방향대로 연결합니다 별게 없습니다 요 근래 최근에 올라오는 영상이 또 옛날 보신 분들이 못 보기 때문에 오늘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모타 쪽에다 연결하시면 돼요 모타 쪽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기판 꺼내고 그죠 계기판 꺼내서 박스 넣고 브레이크 레버 넣고 속도 조절 꺼내고 속도 조절 쪽에다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연결하고 끝 그 다음에 파워 올리고 박스 전기 케이블 가지고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요 몇 볼트지? 아 39 볼트니까 얘가 36 볼트 였으니까 매칭 됩니다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하고 파워 올린 다음에 저전거 돌리면 돌아가겠죠 5단 이렇게 해서 LCD 어 해가지고 제가 아까 나트를 한 개 빼는 걸 어떻게 했지 나트 뺀 걸 여기다 넣었나 너트 한 개를 하여튼 돌려보겠습니다 나트 한 개 채워져 있는데 나트 한 개는 제가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모다 노트를 어떻게 했지? 모다 노트를 어떻게 했지? 모다 노트를 여기 걸 뺐는데 기억이 안나요 꺼져줘야 되는데 이게 유성기어 모다라서 조금 가리가리 그리는 소리는 있긴 있어요 근데 유성기어는 안에 기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기어가 모다 노트 어디 갔지? 모다 노트 여기 넣는가? 같이 넣지는 않죠? 아 같이 넣어버렸네 여기다 여기다 같이 넣어버렸어 깜짝이야 그쵸? 잘 들어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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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잉? 잘 돌아가죠? 좀 더 당겨 보겠습니다 잘 돌아가죠? 좀 더 당겨 보겠습니다 36벌도 500W 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36볼트 오베어 왔던데 우리가 22암페어 짜리 컨트롤러를 쓰죠. 다른 쪽에 뭐 17 15 이딴 거 쓰는 것은 좀 약한 거에요 뭐 뭐 하여튼 써도 되긴 되는데 조금 약하다 그래서 요사님꺼는 잘 테스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베러 잘 돌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츠를 넣으시고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 레바를 넣어서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진아즈 였습니다. 42볼트를 올리면 조금 더 텐션이 더 좋게 날아가는데 41볼트 2볼트 조금 더 세지죠 속도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50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계기판의 수치죠 계기판의 수치 계기판의 수치라서 50 정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테스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임 arts 그댕RR 수치 수치